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워싱턴 소재 전통적인 흑인대학 졸업연설에서 우리 조국의 가장 위험한 테러 위험은 백인 우월주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층과 흑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오는 18일 방문합니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국가에 대한 8일간의 입원 순방에 처음으로 남태평양 도서구 파피아 뉴게니를 찾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두 달 전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해외 지점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금융당국의 예금 전액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이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지점에 자금을 예치한 중국 기업들이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뉴미디어에 총화로 불렸던 바이스 미디어 그룹이 오늘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컨소시엄이 제안한 인수가는 2억 2,500만 달러로 한때 57억 달러로 평가됐던 기업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보도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장기간 호황장 덕에 부를 축적한 미국 베이미 부부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 100조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막대한 부의 대물림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는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 시 월 납입금 부담금이 더 높아지면서 미국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평균 운행 연수가 12.5년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상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동차 가격대를 올린 것이 결국 구매자들의 외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자동차에서 AM 라디오 기능이 퇴출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한인 라디오 방송의 시대도 저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를 대표해온 라틴어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글로리아 몰리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3년 전 말기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해오다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화이트 워터 지역 도로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SUV 차량 간의 추돌사고로 10살, 12살의 어린이와 31살 여성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보스턴, 델러스, 애틀란타, 덴보공항 등 미 전국 공항에서 안면 인식 장치를 테스트하는 공항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공항에서 안면 인식 기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1992년에 태어나 세계 최고령계라는 타이틀을 얻은 반려견 보비가 지난 11일 31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맞게 앞서 지난 수개월간 수많은 언론인들이 찾아와 반려견 보비가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디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의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31.8로 전달보다 42.6포인트 급감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신규 주문과 선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고용과 근로 시간 모두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며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맨하타 차이나타운에서 집안까지 뒤쫓아온 노숙자에게 40차례 이상 칼에 질려 피살된 크리스티나 누나 2씨의 가족이 경찰의 늑장 대처와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뉴욕시경을 제소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팍 주민들이 펠팍 경찰서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개입 중단과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경찰이 특정 정치 세력의 부당개입에서 벗어나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립병원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후에도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배부와 백신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뉴욕시 공립도서관 등 시 전역 250개소에서 키트를 무료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고용을 하거나 숙박시설 체류, 주택거래 등에서 개인의 키나 몸무게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겉돌던 한인 이민 이세들이 뿌리 찾아 한국을 찾지만 한국에서는 언어와 편견이라는 장벽에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이방인이라는 심정을 갖고 사는 한국계 이민 이세들의 어려움을 CNN 방송이 조명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은 약 4만 3천명으로 2005년에 2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에리조나주 국경 인근 도시인 유마시 남동 쪽 주거지역에서 열린 10대들 모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7명이 총에 맞았고 2명이 숨졌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기차 승강장에서 말싸움을 벌이던 14세 소년이 상대방 10대 소년이 꺼내든 총에 가슴과 팔 등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대 용의자는 도주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델러스의 한 주택가 대로변에서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26살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는 현재 의학적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 시술이 금지되면서 낙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살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이 결국 사고를 내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20살, 21살, 22살, 25살 등 탑승자 4명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무모한 운전이 나은 결과라며 젊은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인구 약 1만 명의 작은 도시인 미시간주의 알페나 소재의 한 주택의 뒷마당에서 버섯을 따던 8살 어린 여동성에게 누군가 다가와 소녀 입을 틀어막은 채 아이를 납치하려 하자 이 장면을 목격한 13살 오빠가 세총으로 용의자의 머리와 가슴을 맞춰 쫓아내 여동성의 납치를 막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인근 주유소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등 태평양 연합 북서부 지역에 벌써 때이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사상치고로 치솟는 등 폭염 피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간판 고진영이 LPGA 코그니젠트 파운더스컵에서 정상에 오르며 통산 15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LPGA 선 김시우가 AT&T 바이런 넬슨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 정부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가건이나 목숨을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